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여자친구 애플 베비 촬영 현장입니다. 아직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아직 대낮인데요. 그래도 멤버들 아마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다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머리 진짜 빨갛게 나온다. 많은 버디분들이 제 머리색이 자몽인 줄 알지만 완전한 빨간색으로 뛰고 올게요. 두껍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렸어. 근데 신비랑 붙어있네. 혼자 달리는 것보다 멤버들과 함께 달리니 더 행복하네요. 머리가 금색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4년? 4년 만입니다. 5년 만입니다. 5년 만입니다. 5년 만입니다. 원래 앞머리를 없앴는데 약간 조금 더 여신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없애봤거든요. 이미지에 좀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잘못하면 막 그림자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세트인데 10일 만입니다. 그걸 fahren! 2년 만입니다. 3년 만입니다. 수영암 4년 만입니다. 3년 만입니다. 어느라 3년 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같이 일자로 걸어가는 춤이 있고요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해서 이런 춤도 있고 브릿지에 저희 6명이서 다같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딱 안무 시간을 받았을 때 이랬어요 저희 안무 중에 제일 몸에 선을 많이 쓰는 안무 같아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파워가 쫙쫙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선을 많이 쓰는 그런 안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유주예요 아트적인 입술을 발랐어요 마녀간 쪽? 저 이번 앨범 다 깐님입니다 아닌데 원래 자켓 찍을 때는 깐 거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딱이 되었네요 머리가 여기까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옷 갈아입는데 스타일리스트 친구들이 머리 이렇게 잡아준 거잖아요 고등학교 너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감히 그려온 주제 음악을 열어줘 오 색깔 가 꿈을 꿨다 끝없이 파고 끈다 난 난 다 미래기 날아올라 이제 고민하지 마 수줍은 아이는 너 군무로 어제를 끝내서 군무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틀의 일정이 굉장히 놀랍게만 느껴지는데요. 그 놀라운 걸 우리 여자친구가 또 해냅니다.